그런 중 구멍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과원들아 교훈을 박을 지어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도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도다 그런 중 구멍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과원들아 겨울은 박을 지어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도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보기도다 below Ee 아멘